이번 문제는요. 2021년 3월 3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진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여기부터 먼저 읽어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taxation. 이게 뭡니까? 과세입니다. 과세기가 나오면 세금 얘기? 너무 어려워 싶지만 우리 하나하나 한 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최대한 넣어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주장을 하거든요. 뭐에 대해서? 공평함에 대해서. 공평성. 공평해야 돼. 뭐에? 과세에 공평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것들이에요? 이 세금이든 저 세금이든 그게 어떻게? 더 무겁게 과중이 어디에 되느냐. 자, 누구? 부자인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과연 어디에다가 이 세금, 저 세금들이 더 과중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주제, 이런 논쟁을 펼치게 된다가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세의 공평성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인 거죠. 여기서 핵심어는 뭡니까? 지금 살짝 올릴게요. 자, 여기서 핵심어는 뭐냐면요. 과세의 공평성이 핵심어죠. 그쵸? 그러면 이제 과세의 공평성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측은 한번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A를 봤어요. A를 보니까 자, 우리 택시, 택시스니까 세금 세금의 어떤 일부 유형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담배, 술, 그리고 카지노 이런 세금은 불리는데 뭐라고 불려요? 죄악세라고 불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A가 갑자기 뭐가 나왔나요? 세금의 하나의 종류가 나왔죠. 근데 그 종류 중에서도 세금의 죄악세래요. 죄가 있는 죄악세래요. 알았죠? 이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얘네들은 죄악세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불리냐면 그들이 잠깐 여기서 그들이 가리키는 말이 누군지 알아야지. 근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나? 우리라고 할 거면 우리라고 썼겠죠. 여기서 대의는 우리가 아니니까요. 여기서 대의가 가리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 A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다. 제일 먼저 못 들어가겠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자, 어때요? 디스커리지 하면요. 여러분 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어떤 활동? 자, 이 활동들을 근데 고려되는 어떤 게 고려돼? 해롭거나 아니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고려가 되어지는 즉,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고려가 되어지는 활동들이 이런 활동들이죠. 이런 활동들을 뭐라 그래요? 죄악세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담배 피우는 거 괜찮나요? 우리 건강이 좋지 않죠. 바람직하지 못하고 해롭다라고 생각하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그렇죠? 담배에 대한 세금을 걷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죄악세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어쨌든 A가 먼저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우리 B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체킹 여러분, 그러나라는 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조금은 대조를 이룬다던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벗을 붙일 수가 있어요. 저거 여기 보시면 그러나 자, 어떻게 expressive dimension of taxation goes beyond the base of a fairness 여러분, 여기서 그냥 넘어가세요. 쌤은 여기 봤을 때 이거, 이거 공평성에 대한 논쟁을 넘어선 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뭔 얘기했나요? 세금에 대한 공평성에 대해서 우리가 막 주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있잖아 이런 표현적인 차원 세금에 대한 표현적인 차원이 공평성을 넘어섰어. 공평성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서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야, 되게 길죠. 그렇죠?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끊어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끊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어디까지 갔대요? 도덕적 판단까지 갔대요. 아, 세금의 공평성, 세금의 공평성을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도덕적 판단. 근데 누가 내리는? 네, 사회가 하는 도덕적 판단까지 갔답니다. 됐나요? 자, 근데 뭐에 대해서 내리는 거냐면요. 어떤 활동이 가치가 있는가, 명예와 어떤 인정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활동이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도덕적 판단까지로 넘어갔다가 되겠습니다. 뜻대로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노골적이죠.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공평성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세금의 공평성이죠. 근데 도덕적 판단까지 넘어섰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여기에 A로 한번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왜? 지금 도덕적 판단할 때 얘네는 나쁜 거고 안 좋은 거라고 해서 막았던 거니까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죄악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여기 데이가 나왔으니까 이 데이도 여기 소셜티스에 이렇게 연결되면 너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럼 보시면 사회가 막는 죄악세를 얘기하면서 그런 세금은요, 표현하는 건데 사회의 반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뭐에? 이런 활동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를 표현하고 있는 거래요. 그게 지금 여기 얘기하는 바와 일맥상통하는 얘기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네, 그것을 참여하는 거 이런 활동들 참여하는 것의 비용을 높임으로써 그 활동을 못하게 막는 거죠. 담배값을 점점 더 올려요. 그럼 어떻게? 담배를 피우고 싶은 사람이 천원에서 삼천원, 삼천원에서 오천원, 오천원에서 만원 이렇게 올리면 필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이게 죄악세, 됐나요? 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네요. 예시가 이 죄악세에 대해서 지금 담배와 같은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도 있네요. 이렇게 묶어볼게요. 여러분, 제안입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세금을 내 라는 제안이겠죠? 근데 어떤 거에 대한 세금을 내냐면 설탕이 들어가 있는 탄산음료 여러분, 이거 좋나요? 우리 설탕이 들어가 있는 탄산음료 하면 선생님이 어제 먹었던 콜라, 사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해요? 아, 비만. 비만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다퉈야만 하는 비만과 다퉈야만 하는 이거는 결국 좋지 않다는 거죠. 건강에 해롭다는 거죠. 이런 거에 세금을 내는 제안도 결국 뭡니까? 이것도 제약세를 해보자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또 이런 제안도 있어. 어, 이게 뭡니까? 탄소배출 어, 이것도 환경에 해롭죠. 그런 제안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제안들도 어떻게 해요? 어, 바꾸고 있어요. 규범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그렇죠? 행동을 형성하는 거에 어떤 추구를 추구하고 있다 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럼 우리 일단 B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로 흘러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 그 앞에 C가 나오는 게 맞느냐 아니면 A 다음에 C가 될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Notter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요. 부분부정입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아니. 100% 다 아니야가 아니라 다 그런 것만은 아니야. 예외도 있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모든 세금이 다 이런 목적을 가진 건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이런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최악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A가 들어가니까 참 괜찮겠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B, A, C가 정답이 돼서 우리 일단 정답을 먼저 고르면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체킹을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우리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모두 다 제약세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는 세금 안 걷는다? 뭐에 대해서? 어,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 안 걷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 보면 표현하기 위해서 반대를 자, 유급의 고용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그걸 표명하기 위해서 과세를 걷지 않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그 일에 이런, 이 부분이죠. 그렇죠? 유급으로 활동하는 이런 고용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막으려고 그러려고 이 세금을 걷는 건 아닙니다. 과세를 걷지 않아요. 이게 되는 거고요. 또 여기 보면 일반세도 그렇게 걷지 않아요. 뭐로서? 억제책으로서. 근데 일반 판매세네요. 일반 판매세. 일반 판매세도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로서? 억제책으로서. 억제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악세처럼 이 행동 하지 마세요를 위한 그런 억제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아요. 그 억제책은 뭡니까?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한 억제. 물건 사지 마. 라고 해서 그런 의미로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냥 단순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방금 얘기했던 이런 방법, 이런 것들. 이런 A, B가 그냥 세익을 올리려고 하는 단순한 방법일 뿐이니까요. 꼭 죄악세를 위해서 그렇게 걷는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끝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